에어랩스 코리아 에어랩즈는 미래항공교통 왐 시대를 맞아 하늘길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에어랩스 코리아는 서울시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 유역 내 항로 설계와 서울 도심 지역에 설치될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공항 후보직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도시 상공에서의 안전한 비행 경로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에어랩스는 민간 항공 분야의 사고 예방과 대응 전략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왐 시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sms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4년 3월부터 본격화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자체별 드론 배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포천시 및 드론 작전사령부와 협력하여 드론 파일럿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주 울주 통영 등 다양한 지역에서 드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비행 경로 설계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에어랩스는 항적 데이터 분석과 항공기 감시 기술 이착륙을 위한 항공로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항공 교통 및 운항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NGO 기관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의료 및 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어넥서스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관리 협약을 통해 아프리카 말라위 지역에서 의료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드론 기반 시설 조사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에어랩스가 글로벌 수준에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어랩스 코리아는 이처럼 다각적인 연구 활동과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하늘길 개척과 항공안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